우와 저희는 윤진, 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둘이 데이트 저희 데이트 어디 가기로 했죠? 되게 심각한 데이트네요 오늘 코스가 막걸리 막걸리 만들기 체험을 하러 가는데 제가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막걸리 만드는 거를 그래서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 지인들께요 선물용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서 막걸리를 만들어 갑니다 막걸리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 저희에게 미션이 하나 있는데요 이 필카를 하나 꽉꽉 채워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도착 도착 될까요? 날씨가 날씨가 생긴 해요? 막걸리 계단 미끄럼 글씨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걸리 냄새가 나요 여러분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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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는 원래 뭐랑 같이 먹어야 될까요? 막걸리는 전이요 전 전 화전 귀엽다 오케이 다음 기회는 걸 까까 자 잘 좀 구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상평하지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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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옌옹 louis 진짜 축하 소리 같다. 편안하게. 우리 팔팔 끓고 있으니까 뚜껑을 가져가서 덮어주세요. 아, 뚜껑을 덮어주세요. 아, 뚜껑을 덮어주세요. 아, 뚜껑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덮어주고 왔습니다. 어, 진짜 좋아하네요. 쑥쑥쑥쑥쑥쑥쑥쑥. 그냥 밥도 좋아해요. 아, 가래떡 좋아해요. 아, 가래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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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진짜 맛있다. 요리하는, 냉장고를. 냉장고 아시죠? 아, 나 좋아. 열다가 드릴킨 사람처럼. 밥을 필거. 여기만. 오우. 와우. 이 밥을 여기 봐. 피는 거죠. 피는 거죠? 피. 피. 어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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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먹고 싶어요. 주걱으로 조금씩 깨서요. 신입을 잡고 주셔보세요. 맛있나요? 밥이 이렇게 맛있어? 밥알이 이렇게 맛있나요? 제가 막걸리 체험을 왜 하고 싶었냐면 막걸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선물용으로 뭔가 특이하지 않아요? 특이한데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만들고 선물을 지인들에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뭔가 나의 술인거잖아요. 내가 만든 술. 이름을 정할까요? 오 좋다. 무슨 주? 이거 어때요? 프린즈잖아요. 왜 프린즈 어때? 저한테? 프린즈. 괜찮다. 프린즈. 프린즈입니다. 치크가 어떻게 잘했을까요? 천천히 때맨. 천천히 때맨. 천천히 때맨. 천천히 때맨. 좀 너무 좁아. 천천히 때맨. 너무 많으셨으니까. 거슬려. 간지러. 인트로. 됐어? 오 됐어 됐어. 완전 다했어. 완전 천천히 때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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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선생님들 소독한 이 손으로 닭덩어리를 물에 살살 사실래요. 진짜 이렇게. 이런거 너무 좋아요. 오. 천천히 때맨. 오우. 오우. 이거 너무 재밌어. 아이고. 솔러구. 박물원. 박물원. 통을 흘리는 생각. 술 몇 자리 사는 거예요. ć. 고고하셔서. 한분. 근데 뭔가 색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야 근데 진짜 그래 이쪽이 더 밝지 않아요? 이쪽이 더 밝지 않아요? 그렇죠 이쪽이 더 부들부들해 보여 역시 쌀 짜잔 수린주 수린주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만드시고 나서 5일 정도가 지나면 이런 상품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드시면 되세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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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동생입니다 어후 그렇죠 아하하하하하 으아하 엄청 심해요 찰콤하고 약간 단맛도 있고 오히려 요구르트 그런 느낌이 더 강하실거에요 지금 아직 마루가 더 강해져서 세다 되게 세다 색부터 다를까? 아직 다를까? 저 몸이 좋은 거를 좋아해서 맛을 훨씬 더 부드러워가지고 안정적 고맙습니다 맛있어 100점 선물할때도 2주 3주 뒤에 줘야겠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열심히 만든 막걸리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바로 시켜드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쉽게 될게 마지막에 우리 막걸리 나한테 막추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 베이비 우리가 오늘 큐 베이비에요 마이 막걸리 내가 처음 만든 막걸리 일단 저희 엄마께 드리겠습니다 엄마한테 저는 꾸러니 한 명 꾸러니 주고요 한 명 꾸러니 주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엄마 저희 막걸리 캄 끝 끝 바이 바이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뭐 먹을 거냐면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저희 둘 다 맞아요 편백질? 편백질 저도 들어보고 많이 듣긴 했는데 한 번도 먹어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그래서 오늘 둘 다 처음 먹는 음식 있잖아요 어떻게 싹 우리 둘이죠? 왜 우리 둘이죠? 역시 역시 besties 와 여기가 뭐야 맛있겠다 뭔가 겉모습만 해도 맛있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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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 분위기 인자 안녕하세요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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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좋아요 어떻게 보면 맛있게 보겠다고 하네 명란다 와우 와우 살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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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이 꽉 꽉 차있는 센션 그래 진짜 나 이거 시켜 살찐 오케이 어? 여기 왜 프린즈가 없죠? 프린즈와요? 여기서 프린즈가 딱 추가되면 프린즈보다 현대가 좋아해요 여덟샘네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빨리 올라 찌는 데는 13분 걸리시는데 중간에 열어보시면 중기째 황화염이 있으세요 저희가 열어드리니까 기다려주세요 네 맛있겠다 고구마 좋습니다 살치살 제가 살치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언니 보자마자 이거 일단 말이야 어우 너 좋아했다 흠 흠 흠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조심해요 음 음 맛있어요?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잠시만 음 야채도 맛있겠지 응 아 우리 그 먹는 프로그램 나가서 진짜 잘할 수 있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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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이 팁이 잘 돼야 되는데 일단 스키를 했으면 응 뭔가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응 그러니까 우리 좋아해 주셨으니까 응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하지 응 응 진짜 그런 말 있죠 내가 막 진짜 올라간 만큼 진짜 크게 한 거 있죠 아 잘 잘했지 뭐 그때 내가 그때 내가 잘하겠지 난 날 믿어 난 날 믿어 난 날 믿어 고객님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을 수밖에 없어 아니 연습생 때도 시현이 지금 지나긴 할까 하면서 에이 진짜 작년부터 연습 뷰러스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 진짜 그때는 진짜 열심히 사역된 거지 진짜 열심히 사역된 거지 아니 근데 오로지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거 같아 뭐야 피어리스 안 보여주세요 노게훈 그냥 진짜 오로지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 같아 근데 이제는 근데 뭔가 응 많이 친해져서 그런지 뭔가 그렇게 부정적이 막 엄청 은닫하지 않은 거 같아 맞아 그래도 같이 하는 그런 게 그리고 뭔가 초반에는 사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도 친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진짜로 찐으로 친해지고 나니까 그때가 좀 어색했다 어색했다고 느껴 나는 맞아 그래서 그때보다 약간 부담이 되긴 하지만 다 같이 가요 응 그래서 뭔가 좀 자신감으로 맞아 더 가까워지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약간 약간 잘 할 거야 그냥 드실 거야 이러면 약간 자신감이 더 배로 생긴다고 이제 우리가 해낼 거야 맞아 리얼리스로 해낼 거야 베이비 다음 주면 이제 그 공개될 응 팬분들이 진짜 좋아하니까 형아 직접 만든 거잖아 응 응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비슷한 감정을 느껴서 그런지 엄청 쉽게 그냥 쉬쉬다 진짜 진짜? 응 진짜 그냥 우리 이야기를 쓰는 거 같아 근데 진짜 너 노래 들으면서 왜요? 아 진짜 공감이 너무 들으니까 응 응 그러길 바랬어 진짜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썼던 것 같아 근데 100일이니까 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담았는데 뭔가 하면서 계속 아 멤버들도 많이 공감되셨으면 좋겠다 멤버들한테 말 하는 말도 약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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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렇게 그래서 틀에서 틀에서 먹으면 왜 그러니까 아까랑 비교해 주세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고요 범인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까요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까요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이제 걸어야 될 거 같아 걸으면서 이제 사진 사진 어머 언니 언니 이거 하면 안 돼요? 알았어 나 추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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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괜찮은데? 귀여운데? 괜찮은데? 귀여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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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데? 이쁜데? 이쁘다? 너무 이쁘다 노란색으로 하니까 엄청 엄청 너무 이쁘다 성공적이에요 너무 성공적이에요 와우 이제 이제 마지막 코스 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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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인지 인지 펜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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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우리 칼공부야 거의 거의 같은 같은 사람이야 그냥 걸어가는 아우 아우 오우 호수를 밀라노로 만들어버리는 김채원 씨 응 에이 올드 오이스터 아니 코스구 너무 예뻐 어떻게 왜 이렇게 팔에? 냉정에 냉정에 근데 우리 뭔가 한바퀴 뚝딱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벌써 다 났어 걸음걸이가 빠른 건가? 체력이 늘었나 우리 나는 더 걸을 수 있는데 너 힘들면 얘기해 저는 뭐 새바퀴만 걸을 수 있어요? 어 새바퀴? 하지만 그렇게까지 뭐 언니를 위해서 안 할게요 어 뭐 새바퀴 기본 아니에요? 아 그래? 응 한눈은 기본이잖아 뭐 힘들면 얘기해 아니 저는 아니 아니야 아니 저는 그냥 진짜 배려 난 진짜 배려 배려 나 사진 좀 찍을까 여기? 좋은데? 내가 찍어줄게 알겠어요? 너무 보람찬 하려였던 것 같은데 둘이 그냥 이렇게 밖에 나온 적이 오프라인인가? 맞아요 처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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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줄만 나온 건 처음이에요 저는 이 조합은 처음이랍니다 맞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요 진짜 언니랑 옛날에 예전부터 언니랑 이렇게 나가서 데이트 한번 하고 싶다 그랬는데 줄만의 데이트 데이트 덕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맞아요 진짜 오늘 시금타지 많이 올릴 테니까 맞아요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다음에도 또 데이트 합시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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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있어요? 짜잔 막걸리 완성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프린주입니다 맛있겠죠?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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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Bol judgement